무료 형 안양에서 뭐 왔는데요? 어 안양에서 뭐 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오늘 이게 안양 홍경기인데 매칭으로 쓰인다. K리그 홍보대가 안전하게 안양으로 잘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FC 안양의 홍보장 8개월 만의 홍경기인데요. 제가 이걸 안전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김광환 대리님 맞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치볼 전달해야 된다고 해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 혹시 어디 계세요? 저 운동장 안에 있는데요.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장 입고 가보시죠. 정장 입고 가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미션 완료. 저 이제 뭐 하면 되죠? 일단 선수단 입장할 때 같이 입장하시고요. 네네. 제가 이제 이번 연도에는 K리그2 위주로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사실은 K리그1도 정말 중요하지만 K리그2도 많은 사랑을 해주셔야 K리그 전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느낌 자체가 너무 산뜻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홍성희 형은 지금. 90분 전에 인터뷰거든요. 아직도 안 하셨습니다. 강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 한 말 해주세요. 상당히 좋아하세요.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그 이거. 네 제가 오늘 이거 1위를 발명합니다. 꼭 먹은 거 바로. 네. 이거 혹시 40분 계신가요? 사인 제가 해서 되셨습니다. 잘게요. 야 맞아요. 저 잘할게요. 저 잘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되겠습니다. 어. 아. 아 됐어요. 됐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그 FC 안양공 감세 사인가 팔고 싶다. 만 원. 오케이 오케이. 사인 볼 세 개요. 사인 볼 세 개요? 사인 볼 세 개요? 사인 볼 세 개 세 개. 오. 감세 팬들이 왔으면 많이 샀을 텐데. 근데 또 억지로 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진짜 FC 안양공 안양에. 정말. FC 안양공 사랑하시는 분께 바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거 입고 해도 되는지 오늘. 오늘. He wants to give you the gif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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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 favorite lastft lap. ok ok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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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ok ok. 김은민 선수. 김은민 선수 오늘 경기 출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창닮 멤버로서. 100경기 출전. 네 맞습니다. 야.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커뮤이티 사이트에서 봤는데. 패스를 엄청 잘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om. 아닌가요? 아니요, 축구선수라고 잘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하고 가장 잘 맞는 선수 한 명을 곱잠이 아니야? 저는 옆에 있는 김원민 형이 가장... 어차피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이 뛰고 이제 볼을 뺏은 다음에 저한테 연결을 시켜줄래요? 그러니까요, 김원민 선수가 패스가 좋다고 커뮤니티 사이트 보고 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벤투 감독님 뭐하세요? 많이 많이 써봐야죠, 사실. 저는 처음에 보고 그리고 이거 칭찬입니다, 칭찬. 맨첸스트리트 루카쿠의 모습이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자기 형제라고. 아, 진짜요? 아, 그... 특기가 막 달리기 엄청 빠르다고 들었는데 그 어떻게 따로 훈련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원래 빨랐는지 어... 이거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 그래요? 어, 저... 영어를 해보세요. 스피드... 패스티스트. 베리 패스티스트. 네. 아... 또다 말해야 되세요. 혹시, 감스트 하시나요? 감스트. 이 분이 모르겠어요? 이 분이 모르겠습니까? 이 분은... 이 분은... 이 분은... 감스트. 아, 아니요. 감스트. 감스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고 얘기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하나오키 KDMT 2017 뉴 라이트 한양 상승 입장 파이팅 가자 얘들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많이 자세히 변경합니다 함께하는 박수 흥량이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시에서 사십 전 57 대전 11월 11일에 있었던 36라운드에서 대전 시즌이고요 대전 시즌이고요 오늘의 독립은 당신은 소년 아타리보이 20명의 회원에 대한 심상의 제목 나왔습니다. 저 축구 선수 데뷔했습니다. 축구 선수..아닌데? 저한테 와있잖아요. 양김선수의 패럭플레이를 위한 악수이신들이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몽,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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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맡습니다. 음반한 선수의 이름을 외쳐주십시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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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